기존 NF-6P는 성능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품질과 성능에 집중하다 보니 다소 투박한 느낌이 있었죠 그렇기에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캘리퍼는 개발비와 제작 원가가 더 발생하더라도 디자인적인 미를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곡선들과 비대칭 풍성을 활용해서 역동적인 이미지의 캘리퍼를 만들고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오로지 디자인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NF-6P 캘리퍼와 부가적인 부품들이 호환되고 여러 차례의 수치해석을 통해서 기계적 특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과 페달감을 더욱 개선시켜줄 높은 강성을 가진 캘리퍼 출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기존 캘리퍼 라인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네네 help에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통신을 맞춰주세요 만약에 다른 분들에게 신선한lear스ي in 제한민국의 한글자막 제한민국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